셀트리온이 미 국방부에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최대 규모로 공급하게 됩니다. 지난 17일 백신 치료제 레키로나도 식약처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아 연속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미국 국방부와 최대 7382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법인 이른바 바이아메리칸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넘고 따낸 것으로 선정 공급업체 중 최대 규모로 공급하게 된 겁니다. 특히 미국 일부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이 선점해오던 진단 키트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미국 국방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품질, 생산, 공급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대규모로 공급하게 될 진단 키트는 체외 진단 업체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디아트러스트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개선된 가운데 15분 내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디아트러스트는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군시설, 요양원, 지역검사소, 주요 시설물 등 미국 내 2만 5천 개 지정 조달처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7개월 만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인 레키로나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식 허가로 효능 효과 확대와 투여 시간 단축 등이 승인됐습니다. 아울러 식약처의 변경 허가를 발판 삼아 각국 규제기관에서 진행 중인 레키로나 사용 허가 협의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연이은 호재의 셀트리온 3형제의 주가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정거래에 대비 6.77% 상승한 16만 4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